자 그러면 이제 2부 들어갈게요. 2부에서는 그 1부까지는 군대 위문의 역사이라고 했다면 이제 2부에서는 그럼 이제 군통령. 군통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군통령에 대한 정의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군통령의 기준. 사실은요. 군통령은 임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대마다 인기가 많았던 스타들이 그냥 그 시대에 군통령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국군방송 위문열차가 1960년대에 시작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요즘 군통령들은요. 지상파에서 가요순위 최상위순위권에 들어가는 걸그룹들은 이미 바빠가지고 다른 데 공연 다니기 바빠서 출연이 되게 힘들대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학축제까지 가잖아. 대학축제는 아무래도 학교재단 이런 데서 몰라 총학생회 이런 데서 지출을 하나?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학교 공연도 그렇게 아마 출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학교축제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축제 때 원래 외부 가수 출연이 없었다가 그 뭐냐 2003년인가? 그때 대학 가요자를 서울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때 서울대학교 때 특별 출연했던 사람 김태희 베르다 자매님. 그때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거기에 이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서울대학교는 보통 축제 때 외부 가수 섭외를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들도 막 몇 명이 있고 하다보니 그때부터는 이제 언젠가부터는 섭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서울대가 국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아주 최상위 가수들은 보통 이 위문 공연 출연이 좀 힘들어요. 이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파 출연을 자주 못하는 걸그룹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 그래. 그래서 가요 프로그램처럼 인지도가 높은 가수일수록 뒤에 출연하거든. 특히 박재상병장은 군복무 중에는 항상 마지막에 출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경찰. 의무경찰.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은 위문 공연이 따로 없고요. 끝나면 집에 가거든. 그리고 의무경찰들은요. 지방청마다 각자의 그 위문 공연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공연의 출연 빈도가 많아지만요. 이 군인들을 통해서 인지도가 향상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군인들을 통해서 인지도가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정상급 인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군 장병들의 인기를 통해서 군통령이 되기도 해요. 장병들의 인기가 많으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그 브레이브걸스겠지. 그리고 사실 종교행사 때 이제 각종 찬양 봉사 뭐 이런 거 하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인기가 많죠. 그 종교행사 때 이제 그 뭐냐 성당에 나오는 간부들을 가족들이 봉사를 하는데 그때 아마 그 어떤 간부의 따님인가? 그 따님이 언제 한번 특별히 그 미사 해설을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그 자매님 이쁘다고 네 다들 그 자매님 이쁘다고 했던 적이 있어.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통령의 역사 그래서 군통령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1964년 그 육군 투표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인기 있는 그 스타들을 투표를 해라.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남자 가수, 여자 가수,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등등 투표해라. 해서 저렇게 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육군에서 트로피 주고 그 군장병, 위문 프로그램 이런 거 계속 출연 다니고 막 그랬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신체대 때는 그런 게 딱히 없었고 근데 위문 연차 공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때는요. 흔히 말하는 여자 아이돌 솔로 1세대 이지연 씨라든지 지금 요리연구가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김완선 씨라든지 그리고 그 유명한 강수지 씨 강수지 씨 되게 강수지 씨는요. 정작 1집 때 보랏빛 향기는 1위를 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때 보랏빛 향기가 있었던 시대 때 변진섭 씨, 이승철 씨, 신해철 씨 등이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보랏빛 향기가 1위를 못했대. 음... 참 슬프죠. 음...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후반에는요. 아이돌 1세대 아이돌 1세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요. 이때는 뭐 그래 SMN, 엔터테인먼트, DSP 같은 이런 메이저 기획사들도 그... 이때는 구통역 활동을 했어요. 음... 그래서 뭐... 그래서 아이돌들 다... 특히 이제 박지윤 씨 같은 경우는 성인식 할 때가 이제 대박이 된 거지. 성인식 때부터가. 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중간에 이제 세대 사이에 꼈던 이... 채연 씨 채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대에 비워가지고 음... 그때 이제 위험한 연출이었고 2004년에 그... 그 유명한 두리서라는 노래가 한... 1년을? 그... 1년을 주행을 했죠. 이 두리서라는 노래가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쏴! 이거... 음... 어쨌든... 그 노래가 거의 1년을 갔어. 채연 씨는. 퓌!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 이때는 이제 아이돌 2세대 시대인데 그치 SM에는 소녀시대가 있었고 DSP에는 카라가 있었고 그리고 JYP 때는 원더걸스 원더걸스가 JYP 아이돌은 1세대예요. 어. 그리고 이제 미스에이 음... 왜냐하면 원더걸스 그때 그... 구슬기 씨 조권 씨 막 이런 사람들의 그... 동기가 사실 그거죠. 그... 그 사람들의 동기가 민선이 씨. 음...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JYP 미스에이가 2세대 그리고 이제 JYP가 좋았던 점은 성교육을 시켜준다는 거.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하이드걸스 그리고 시크릿 뭐... 등등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티아라 포미닛 어... 이 그룹들은 2009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그 시스타가 데뷔를 하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아 씨라든지 아이유 씨라든지 등등 음... 활동을 했죠.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아마 2009년인가 아마 데뷔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좋은 날로 피클을 치지. I'm in my dream. 음... 그 미스... 미스에이 같은 경우는요. 딱 내가 저녁 전 휴가 나오고 나니까 미스에이가 데뷔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미스에이를 내가 부대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바닥에서 그 다리 막 이런 거 그거 솔직히 어... 저 안무 인기 많겠다 했죠. 그 원더버스 같은 경우는 2007년이 대박이었지. 텔미 그때 텔미가 펌프에도 나왔거든요. 펌프 힌업에도 텔미가 나와가지고 텔미 뿔송도 있었고요. 어. 참고로 텔미는 크레이지모드랑 나이트모... 나이트메어모드 스텝은 텔미 텔미 할 때 그... 뭐냐... 프리징 기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초중반 그... 걸그룹 넘쳐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걸그룹이 넘쳐나는 시대에 시스타 2010년에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에이핑크, AOA 등이 있었는데 에이핑크는 내가 에이핑크를 기억하던 시대는 그... 아마 2003년일 거예요.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냐 노노노 나올 때 아니 노래가 왠지 그... SES의 그 꿈을 모아서 하고 약간 멜로디가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 부분이 어쨌든 노노노 노노노는 펌프 EW도 나왔었으니까 풀송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AOA는 내가 처음에 몰랐어. AOA는 몰랐다가 이... AOA가 노래가 펌프 EW 나왔어요. 엘비스 한 곡 나왔어. 사실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원래 AOA가 처음엔 밴드로 시작했잖아. 근데 AOA가 군통령이 된 계기는 노래 제목이 되게 노골적인 게 좀 많았어요. 짧은 치마 이거 작곡 용감한 형제가 한 거예요? 그... 짧은 치마? 끈적끈적 그런 노래들이 있어가지고 그... 그런 노래가 있어서 네... AOA는 그때가 이제 군통령이 됐고 그리고 크레용팝 같은 경우는 컨셉이 되게 특이했는데 2013년에 그 노래가 나왔죠. 빠빠빠 빠빠빠가 이제 빠빠빠가 펌프에도 있었어요. 그 펌프 때 아마 그 빠빠빠가 아마 스텝이 3인용인가 그랬을 거야. 어... 그래서 이거 점핑할 때 이거 퍼포먼스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이제 EXID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위아래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2017년 1월인가? 그때 펌프이 더 프라임 2에 결국 위아래가 실렸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걸스데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반짝반짝? 그... 그때는 뭐냐 그런 컨셉이 아니었는데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가 발표된 이후로 부터는 걸스데이는 군통령 컨셉이 됐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 그 진짜 사나이 방영시기 때 걸스데이 그 혜리씨 같은 경우는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 휘어잡았다고? 근데 이제 이 시대쯤 되면요. 미스위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제 SM, YG, JYP라든지 이런 그... 완전히 3대 대형 소속사에서는 위문 공연을 잘 안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3대 대형 소속사에 못 들어가는 뭐 다른 소속사라든지 다른 메이저 소속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 소속사들이라든지 이런 쪽 소속사들이 이제 위문 공연을 좀 많이 다녀요. 사실 이때부터는 걸그룹이 솔직히 너무 많아. 자 그 다음에 2010년대 후반 이후 그... 이제 그때 이후 그래 걸그룹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일이 걸그룹을 다 언급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여기서 이제 나오죠. 브레이브걸스 음... 여기서 이제 브레이브걸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용형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브레이브걸스 1기가 아니고 그... 브레이브걸스 1기가 아니라 브레이브걸스 2기가 음... 이 브레이브걸스 2기가 이때 롤린을 발표를 하죠. 이거 근데 사실 그... 뭐냐... 민간에선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이제 위문열차를 그... 꾸준히 출연을 하면서 그... 이제 군통령을 등극을 하게 된거지. 근데 이제 병사들이 2017년? 이때까지는요. 일과 후에 그... 휴대저다를 쓸 수 있는게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싸지방 어... 흔히 흔히 이 싸지방가는 그 시대여가지고 그...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관심을 끌기 딱 좋았던 그 시대지. 이때는 싸지방 밖에 뭐 바깥세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었거든. 싸지방하고 TV 말고도.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진짜 여러분들 그 생활을 가면요. 그... 군대에서는요. 지상파보다 더 중요한 채널들이 있어요. 뭐... 엔넷이라든지 뭐... 아니면 각 케이블의 예능 프로그램들 있죠. 가요 프로그램들 나오는. 그...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방송사들의 그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정주해가는 요일이 있어요. 목요일에 엠넷의 엠카 그... 금요일에 KBS 뮤직뱅크 그리고 토요일에 MBC의 그... 음중 그리고 일요일에 SBS의 SBS의 인기가요 등등이 네... 그때였고 그 다음에 그... 장병들이 야 이런 그룹이 있다. 이런 그룹 진짜 이쁘다. 하는 식으로 인순기가 돼가지고 다음 시대 군번들도 이... 브레이브걸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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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춤 이걸로 본거야. 그... 롤릴롤릴롤릴때 그... 뭐냐... 브거... 뭐냐... 그... 브걸의 그... 뭐냐... 남유정씨가 남유정씨가 이거 롤릴롤릴릴때 그... 해맑게 웃으면서 이거 하는 모습 그... 썸네일 찍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이 된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도 보급이 됐고 저녁후에 장병들도 막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검색 알고리즘이 커져가지고 2021년에 네... 이... 롤린이 재평가가 된거에요. 참고로 이 롤린이라는 노래는 그 유명한 용감한 형제가 작곡을 했구요. 4년만에 온라인 차트 1이 돼가지고 그래서 용형도 감사인사를 했고 그... 뭐냐... 이제 이... 브걸의 그 멤버들 중에 뭐냐... 유정씨랑 그... 민정씨인가? 그... 두 분이 각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하죠. 자... 오... 아 이거 형광판 해제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이제 군통령의 역사 의외로 군통령이 남자도 있어요. 음... 남자들은 이제 군복무 이전에 이미 인지도가 있는 케이스였는데 그... 이미 인지도가 있는 그 케이스로 그... 아... 펜 색깔을 좀... 빨간 펜 할까요? 그냥? 음... 그래서 대표적인 남자군 통령이 네... 싸이 박재상씨예요. 박재상씨 그... 재입대를 했었을 때 원래 통신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일병쯤에 이제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재상 너 가수였잖아 하면서 그... 국방부 쪽에서 그 파견 요청 이런 게 있었는데 파견을 그 명단에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고 왔죠. 공연을 하고 나서 아예 그냥 이제 상병 때 연희병사로 갔거든요. 음... 아예 연희병사로 가서 이제 국방부에서 전역을 했는데 그... 싸이씨가 그... 퍼포먼스가 딱 정해져 있는 있는 게 있어요. 그... 퍼포먼스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싸이씨 같은 경우는 이... 관객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요. 그냥 차려 자세로 딱 서 있어요. 음... 뭐... 그런 식으로 라이브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사실 노라조가 그... 민경훈씨 같은 경우도 밴드 시절에 그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했고요. 그... 노유민씨 같은 경우는요. 1집부터 7집까지의 그... 본인의... 그... 본인 활동 시절의 그... 노래들을요. 안무를 다 외우고 있었대요. 그... 위문열차 공연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안무를 다 외웠었다는 그런 이력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노라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퍼포먼스가 워낙에 화려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 노라조 같은 경우는요. 장기자랑 컨텐츠로 인기였어요. 특히 2009년에 나왔던 이... 노라조의 그... 인생곡이죠. 노라조의 인생곡. 슈퍼맨.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최정상급 1군 아이돌들은 너무 바쁘니까 1.5군이나 2군급 아이돌들이 군통영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군통영어로 인지도를 착실한 다음에 어...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이런... 그... 아이돌들이 있었다. 어... 이런 걸그룹 이쁘다. 해가지고 이런 소문을 타가지고 나중에 인기가 생기고 역주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군통영 컨셉의 특성 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받쳐주는 외모에다가 그... 군통영들의 그... 특성이 의상 컨셉이 좀... 아무래도 좀 노출이 좀 있어요. 사실 나는 그... 이제 여자사람들 그 외모 볼 때 나 노출 안심해도 되거든 나는? 노출 그거 딱히 상관없어요. 응. 어차피 뭐 나중에 음... 뭐 결혼할 사람 생겨서 결혼하고 하면 그때 뭐 다 볼 건데 뭐... 어쨌든 할 거 다 해요. 결혼하면 어차피 결혼하면 할 거 다 하는데 어차피 그 남남인 사람의 뭐... 좀 뭐 더 드러낸다고 뭐 볼 게 있나? 어쨌든 난 그런 생각이고요. 그... 그러면 이제 군통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사실 그... 장소를 그... 보통 그... 군대 위문공연 이런 거 가면 지상파보다 떨어지니까 잘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장소를 안 가리고 진짜 불러주는 이곳저곳 다 갖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군통영들은 그... 진짜 남자 팬들을 중심으로 진짜 인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군복무하던 시절 당시 아이돌들 흐름이 2008년 9월에 내가 입대로 해서 7월을 전역을 했죠. 근데 이제 2010년 7월 같은 경우는 나는 7월에는 7월 1일에 국기 계양식만 그... 국기 계양식만 참가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그... 뭐냐... 진급신고식 하던 애들 이... 진급신고식 하던 애들을 그냥 하고 좀... 잠깐 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애들 병기몬가서 굴르고 있는 동안 나는 외진가서 놀고 음 그 다음에 난 만년휴가 같지 흫흐흐흐흐흐 흐흐흐흫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나는 13일 동안 휴가였기 때문에 흫 흐흑 음 어쨌든 나는 그렇게 휴가를 갔다 왔고요 그래서 2008년에 내가 딱 훈련소 입대하고 나서 부하거리 원래 그 전에 L.O.V로 뛰고 있었는데 그 이제 어쩌다 그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교대에 있는 동안 원더걸스가 노바디를 발표를 한 거야 아니 훈육이 훈육이 막 갑자기 행군을 하는데 훈육이 그때 이제 뭐냐 나 신교대에 있었던 그 교육중대들 중에서 교육중대 훈육들 중에서 짬밥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소대 훈육은 무슨 행군대 걸으면서 계속 막 그 걸그룹 노래들을 막 흥얼거리면서 걷는 거야 가사들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아 저 노래가 어쩌다였고 아 이 노래가 노바디였구나 난 그렇게 알았어요 응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겨울 그때 카라가 그때 음원인 프리티걸이 나왔어요 흔히 이제 카라가 프리티걸이랑 허니 그 두 개의 음원이 이제 카라의 그 인생곡이었잖아요 프리티걸로 본격적으로 떴고 그 허니는 원래 그전에 났던 하니의 리메이크 곡인데 허니로 갔다가 1위를 했고 역주행한 노래죠 어떻게 보면 역주행해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2009년 1분기 소녀시대가 네 그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노 그 후덜덜의 열풍을 가지고 왔던 그 소녀시대 그때 2009년 1분기에 나왔고요 그때 다비치도 그때 음악이 발표가 될 수 없을 거야 그 다음에 2009년 2분기에 티아라랑 뽀미니시 데뷔를 했어요 막 티아라가 거짓말이고 춤추고 그리고 2009년 3분기에 부하거리 그 유명한 이 시건방춤을 이거를 시작을 했고 그때 카라가 미스터 하면서 골반을 아주 옆으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때 난리가 났었지 그 다음에 그 2009년 4분기 때 레인보우가 이때 데뷔했어요 레인보우하고 FX가 이때 데뷔를 했어 근데 이제 FX는 그 몇 달 뒤에 그 누에비오가 있었고요 그 그 다음에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전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떴어요 2010년에 그때 노래가 A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A A A A 할 때 그 웃돌이 하나씩 걷어올리는 근데 KBS에서는 그러니까 그 근데 방송사에서는 실제로 옷잡는 안무는 못했다 그래요 그냥 올리는 척만 했대요 왜냐면 KBS 같은 경우는 그 배꼽티 출연이 안되잖아 배꼽티 금지에요 KBS는 그래가지고 그런게 있었다고 하구요 근데 이제 배꼽티가 안되니까 이게 아이돌들이 지상파 출연을 할 때 배꼽티 대신에 이제 특히 여자친구가 그 돌핀을 입고 나왔죠 아예 바지를 짧은걸 입고 나오기 시작하는거야 바지 치마를 응 그때 그래서 걸그룹 중에서 아예 그냥 절대 영역을 노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 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2010년에 시크릿이 그때쯤에 떴어요 그때 이제 매직이 발표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세이는 사실 내가 저녁 전 휴가 나오고 나서 데뷔했어요 응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서 미세이를 본 적이 없어 딱 딱 휴가 나오고 가요 프로그램 보는데 미세이 근데 미세이 근데 미세이가 생각보다 아 쟤네 아 신인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잘 뜬거야 근데 알고보니까 그 미세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노래가 그 JYP의 JYP가 그 자기네 소속사 노래들 그 뭐냐 피처링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응 JYP가 그런걸 좀 많이 했잖아 어떻게 했으면 그 원더걸스가 개콘 출연해서 그 아마 그 용감한 녀석도 출연했을 때 박진영 하면서 우리 노래 JYP 좀 그만 넣 이거 JYP 좀 그만 넣 군 그 나는요 사실 상병 때까지 위에 위에가 좀 많았어요 흔히 말하면 꼬인 군번이었어요 상병 때까지도 위에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2008년 5월 군번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전역하고 그 다음날 내가 병장 됐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병장 되고 나니까 위에가 이제 생각보다 그때는 그 몇 명 없었죠 왜냐하면 참모부는 중대급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었잖아 그래서 내가 병장되고 나니까 그 2008년 6월 군번 두 명은 다 휴가 나갔고 7월 군번은 완전히 말른 탔고 그 다음에 그 8월 군번 내가 9월 군번 한 명이었거든 근데 8월 군번은 다섯 명이긴 했어요 내 바로 위가 다섯 명이긴 했는데 사실 병장 가고 나서는 내가 걔네들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 내가 이제 병장 달고 나서는 바로 위대들한테는 내가 그냥 존대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병장이니까 뭐라고 안 하더라 응 왜냐면 전역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했거든 내가 9월 2일자 입대여가지고 그 바로 앞군번 애들하고 거의 같은 그러니까 앞군번 애들 전역하는 날에 내가 휴가 나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말년은 그냥 같이 놀러다녔지 응 내가 아무래도 형이었다 보니 계속 말년에는 승훈이 형 이렇게 부르더라고 어쨌든 당시 아이돌 흐름은 이랬었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뿌걸의 그 뿌걸의 이 사례들을 보면요 그 뿌걸이 그 오리지널 버전이 2017년에 나왔어요 구타에 있었어 우리는 구타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막 한 명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대장하고 부분대장 그 영창 갔었던 일도 있었어 그 아 우리 우리 쪽은 아니었어요 중대병력 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참모부에서도 그 나 일병 때 이제 행정보급관에 그 비리를 들춰내는 일이 있었어요 나 휴가 휴가 나갔던 사이에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휴가 나간 날 사령부에서 감찰이 뜨고 그 사랑의 전환과 제보가 들어와서 휴가 사령부에서 감찰이 떴대 그리고 내가 휴가를 갔다 오고 나니까 행정보급관이 보직해인돼서 짐 싸고 있는 거야 내가 휴가 갔다 오는 동안 일이 끝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간부는 보직해인됐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아예 병사들 사이에서도 대대적으로 소원 수리가 있어가지고 그 딱 나 휴가 갔다 오고 나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 3명의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2명은 분대장이었고 그 2명 분대장 그리고 1명은 당범병이었는데 당범병은 말년한테 하극상에서 하극상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징계를 받은 시점이 이미 상병 진급 명령은 이미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다음 달 진급이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진급은 했는데 대신에 이 징계 명령이 그 누적이 돼가지고 상병을 8개월 했어 그 당범병은 상병 8개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장 1호봉하고 상병 7호봉 그 맞나? 어 병장 1호봉이랑 상병 상병 7호봉 아니 상병 6호봉인가 어쨌든 그 2명의 징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2명의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그래가지고 뭐냐 그 그 둘 다 둘 다 분대장 잘렸고요 그 병장 1호봉은 그때 영창가가지고 군생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2년 기준으로 30몇일 단축이어가지고 3차정기후가 9일로 줄어드는 상태였는데 그 영창 4일이 추가돼서 실제 단축일은 한 28회밖에 안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때 상병 6호봉이었던 애가 또 이제 징계로 분대장을 잘렸는데 징계로 잘리면서 원래 분대장 위로 휴가를 가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취소가 되고 징계로 휴가 소거되고 휴가 5일 잘리고 하여간 그 휴가지한 등등이 걸리면서 그렇게 이제 휴가 제한 이런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랜드 낀 적은 없어요 군대 썰은 왜 풀었냐면요 그 내가 군대에 있었던 시기에 군통령은 누구였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얘기를 한거지 내가 군복무했던 시기에 대표적으로 군통령을 이런 사람들이었다 어쨌든 뭐 뭐 이정도였어요 참고로 2009년 6월에 그 그 2009년 6월 중순에 6월 16일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나는 그 우리 부대에 그 위문열차 공연이 온 적 있어요 그거를 기억을 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고참들이 다 TV를 그런거 채널밖에 안 보거든 그 그 고참들이 다 TV를 그런 채널밖에 안 보기 때문에요 맨날 걸그룹 뮤비 보고 걸그룹 그 가요 프로그램 나오는 그 라이브 장면 보고 그런거밖에 안 그렇게 된거에요 그래도 18년 군번이면 이거는 보지 않았어요? 롤링 롤롤롤롤링 이거는 보지 않았는데 그거 요즘 역쟁하던데 나는 꿀보지근 아니었죠 참모부 행정병들은 아무래도 중대 병력들에 비해서 그 일과 시간일 때하고 오프 시간일 때의 구분이 없잖아요 참모부는 휴일에도 일하거든 어쨌든 아 맥심작지 쌓여있는거 보라고 했다고 왠줄 알아요? 그 이 그 2017년때는 스마트폰 사용이 안됐을 때에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 그거에요 그 군생활 난이도는요 사실 분기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나 2등병 1병 때까지만 해도 진짜 완전 똥공기 이런거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상병될 때쯤에 그때까지 소대장이 공석이었어요 그 뭐냐 참모부 본부 소대장이 공석이었다가 본부 소대장이 ROTC 신참위 온거야 ROTC 그 특기 교육 받고 온거야 ROTC ROTC 출신으로 신참 소위가 온거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각종 똥공기 이런 각종 비리들 부조리들 있죠 그런거 간부들 눈에 보이는 즉시 없어지기 시작한거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죠 1병 때까지는 졸나게 그 진짜 못 볼 꼴 다 당하다가 상병장 올라가고 나서는 나는 완전히 간부들한테 눌려 산거야 젠장 그렇게 된 케이스에요 완전히 짜부단 케이스야 그야말로 제대로 꼬인 군번이었지 참고로 나랑 박현우가 같은 날 입대에서 같은 날 전역했거든요 그 BJ 남순이 내가 남순이하고 훈련소 같은 소대였고 자대까지 같이 갔어요 나는 대대 참모부 있었고 걔는 독립중대 갔고 근데 나는 그 국방TV 위문열차를 나는 그 직관을 갔거든요 나는 참모부에 있었고 남순이는 이제 그 영어의 독립중대를 갔는데 근데 나는 그 국방TV 위문열차를 의정부 그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나는 열심히 직관을 했는데 남순이는 그날 직관 못 갔어요 왜냐면 그 우리 그 국방 그 이군지사 국방TV 그 위문열차 직관을 했던 그 주가요 우리 대대가 유격훈련 A조였거든 유격훈련 첫번 A조 주간이어가지고 걔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비조 갈려는 애들 중에서 근무병력 빼고 일부병력 진짜 극소수만 간거에요 그 위문열차 공연을 몇 명 못 갔어요 그래서 인솔 간부도 딱 한 명 갔어요 많이 못 가니까 인솔 간부도 인솔 간부도 진짜 막내 하사 한 명 갔어 그 정도 갔어요 진짜 한 열 몇 명밖에 못 갔어 왜냐면 병력의 절반은 유격 A조로 가버리고 유격 B조인 애들 중에서도 근무병력 빼고 가야 되니까 근데 참고로요 그때 그때 위문열차가 사실 내가 보러 갔던 날 의정부 체육관에서 사실 그날 라인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날 내가 기억하는 라인업은요 일단 MC가 김재원씨였어요 그 살인미소 김재원씨 알죠? 그 김재원씨가 입대하자마자 연예병사로 갔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가요 프로그램 MC 이력이 있거든 김재원씨는 그 로망스 드라마로 뜨기 전부터 그 인기가요 MC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력 때문에 연예병사를 합격한 거야 그래서 그 위문여차 그 이등병 때부터 MC를 했고 그 사람은 그때 여자 MC 누구였는지 모르겠고요 그때 출연했던 라인업이 그 가장 인기 있었던 팀은 코요테였고요 코요테가 그때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솔로 가수 중에는 서영은씨 나왔었고 배슬기씨 배슬기씨가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출연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노유민씨랑 양동근씨가 상병이었어 그래서 현역이었기 때문에 출연했고요 그때 박재상씨가 박재상씨가 저녁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연을 했었지 그 이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걸그룹은 안 왔어요 왜냐면 그때가 포미닛이 그때 막 데뷔했었을 때야 포미닛이 그때 막 데뷔했었을 때였고 티아라가 그때 막 데뷔했었을 때예요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포미닛의 하디슈를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요 유격훈련장에서 간부가 노래를 트는 거야 쉬는 시간에 그래서 계속 막 머리부터 팔 끝까지 하디슈 허우 하길래 저게 뭔 노래야 했더니 올라가요 오늘 노리고 원래 나는 그 방송 중에 전투복을 6월이랑 10월에 밖에 안 입거든요 6월에는 뭐 현충해 컨텐츠 아니면 6월 25일 한국전쟁 컨텐츠 아니면 뭐 그 10월에 국군의 날 뭐 이런 거 컨텐츠 때만 입는데 사실 그 브레이브거스 2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 컨텐츠 남기려고 입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나는 그 6월 25일에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6월 24일 밤때부터 방송을 켜요 그래서 원래 나는 그 내가 이제 역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그 전통이 있어요 6월 25일 새벽 4시까지 전투복을 입고 방송을 하는 게 있어요 6월 25일 새벽 4시의 전쟁이 일어난 거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6월 25일 새벽 4시까지는 전투복을 입고 방송을 해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음 음 참 그때의 걸그룹하고 그때의 걸그룹 이때 지금의 걸그룹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직관했었던 그 위문열차는요 좀 약간 라인업이 조금 물이 안 좋았다 약간 사실 그중에 제일 제일 잘 떴던 이들이 코요테였기 때문에 음 코요테가 그때 딱 앨범 냈을 때 나온 거였거든 음 어쨌든 그랬어요 음 걸그룹은 안 나왔고 코요테까지는 그래 봐줄만하다 음 그 신지 누나의 퍼포먼스는 그때 그때는 거의 정상급이었기 때문에 음 어쨌든 그때의 아마 백가시가 아마 공익근무 들어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음 그랬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음 나름 코요테의 남자 멤버 두 명은 다 군피디라는 거 음 둘 다 공익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의외로 그 위문열차라는 이 공연이 걸그룹만 나오진 않는다 그래도 꽤 나름 그냥 노래하고 싶은 가수들 나오고 이 일단은 남자 가수 같은 경우는 그 뭐시냐 남자 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현역 복무 중인 가수들이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약간 그런 걸 느꼈던 어 그런 기억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냐 2013년에 연예병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문열차 공연 같은 경우는 딱 그 현역 남자 가수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각자 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이제 이 가수가 이때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네 약간 이럴 때 그 이럴 때 이제 약간 이제 그거 되는 거예요 그 그때 이제 뭐냐 가수들 나올 때 그 약간 그거가 되는 거죠 음 오케이 음 이렇게 채팅창 지우면 되는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연예병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요 그래서 그 그 이후 가수들은 뭐 군악병 뭐 이런 걸로 많이 간다 그래요 지금은 성시경 씨도 군악병으로 활동했죠 그리고 이제 김태우 씨 같은 경우가 그 뭐냐 연예병사로 간 적이 없어요 김태우 씨는 그 27사단 수색대대 그 유명한 이기자 중에서 빡세다는 그 수색대대 있었거든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진짜 사나이 같은데 김태우 씨가 그 공연하러 갔는데 그 이기자 이렇게 했는데 김태우 씨하고 그 걸그룹하고 반응이 엄청나게 달랐다 그러잖아 그게 현실이었다 군통령이 현실이었다 김태우 씨는 군통령이 되진 못했다 뭐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그 브레이브걸스의 그 이제 역주행과 관련해서는 브레이브걸스 이기잖아요 브레이브걸스 이기인데 그 이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지금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그 박서아느님 같은 경우는 1기였거든요 그 서아님은 1기였는데 근데 이제 또 이서아님도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구분해서 박서아님 박서아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박서아님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방송 컨셉 아는 분 아니잖아요 뭐 이제 사연 얘기해주고 뭐 그 뭐 그런 노출 있는 의상 잘 안 입으시죠 근데 요즘 여캠이라고 다 뭐 벗는 의상이 노출되는 의상이 꼭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막 이제 특정 뭐 아프리카TV 플랫폼이 뭐 창렬하다 나 아는 형도 아까 나한테 카톡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나는 아프리카TV가 창렬하다는 걸 나는 동의하지 못해요 음 오히려 이제 팝이 되면요 팝이 되면 이제 노출 이런 거 제재 더 심해요 음 전담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문제가 더 심해지고 사실 이제 그 BJ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운영자들이 계속 실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프리카TV가 그 조금 그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조금 수위를 봐주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유튜브에서는 노란 딱지 먹는 수위를 좀 어느 정도 봐주기는 해 근데 이제 과다 노출은 안 되죠 음 과다 노출은 당연히 19군 걸어달라고 하죠 그 폴리스가 뜨지 음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그러니까 걸그룹도 노출 심하다 아니다 이거 되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실요 이 군대에 있을 때는요 사실 그래 그 걸그룹들이 그 군통령으로 공연을 간다고 하면 되게 막 짧은 옷들 입고 막 가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 근데 사실 군대에서는요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가수 오면 그 여가수가 최고인 거야 군대에선 그렇더라고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나는 군대 시절 때는 그렇게 여자 아이돌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는 오히려 전역하고 이제 그 걸그룹 홍수가 된 시대가 되니까 아니 뭐 이리 걸그룹이 많아? 약간 나는 보통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기억하는 걸그룹 노래들은 대부분 그 기준이 뭐다? 내가 이제 펌프를 가끔씩 영상을 올리니까 결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이돌은 펌프에 노래가 실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참고로 펌프계에서 그 펌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은 드림캐쳐가 있어요 체이스미부터 꾸준히 음원들이 펌프 버전에 실리고 있고 현재까지 한 곡도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거든 나머지 아이돌 곡들은 보통 길어야 한 두 버전을 못 가요 한 두 버전 세 버전 정도 가면 삭제돼요 요즘은 라이센스가 좀 빡세졌더라 뭐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브레이브걸스를 직캠 영상을 봤다는 그 소감은 진짜 가요 프로그램 리액션하고요 그 가요 프로그램 리액션이랑 그 롤링 롤링 헤이 할 때 그 군대 그 굿방TV의 리액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요 가장 기억나는 댓글은 뭐냐면요 전쟁에서 이거 틀면 전쟁이 이긴다 그 우리 이제 대북 그 대북 전단 그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확성기 대북 확성기 방송할 때 그 걸그룹 노래들도 틀어준다 그래요 몰라 나는 이제 GP 지역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그 휴전선에서 가장 가깝게 가봤던 기억은요 그 태풍전망대 태풍전망대를 내가 견학 가본 적은 있어요 그 집중정신교육기 그때 28사단 태풍전망대가 이제 연천에 있는데 태풍전망대의 장점은 뭐냐면요 휴전선에 있는 전망대 중에서 휴전선에서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 통일전망대보다도 더 가까워요 그래서 태풍전망대는 그렇게 가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민통선 지역 중에서 제일 가깝게 갔었던 거는요 민통선에 딱 한번 들어가본 적 있어요 이제 과에서 답사 갔을 때 도라산역을 밟아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도라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 경희중앙선이 도라산역까지 연장문행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가 영상촬영이 된다고 하면 내가 그럼 이제 도라산역을 가서 촬영을 그 아 그거는 이제 뭐냐 촬영 이거 계약하고 가야 되나 공식적으로 아프리카티비에서 공식방송 이런거 연결돼서 가야 되나 도라산역은 뭐 그러네요 응 아프리카티비에서 아프리카티비에서